아하 자주먹 목표금액 180억 어차피 이번엔 남의 고통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즐겨!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?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돈만 찾으면 돼 동료들 돈까지 30억 빅거리 구간다고?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수 변호사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죽일 거야 이 분이 이거 도라이네 액션 타임 콜센터 칠러 가는 거 아니야? 콜 작업 중단 복수하면 군대는 거니까 복수하면 군대는 거니까 지옥 맞서 뭐해 주자 우리 지옥 맞서 뭐해 주자 우리